와이솔도 아까 5G 쪽에 있었죠. 그래서 와이브 와이소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5G 쪽 관련돼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 와이소를 주시하라. 도대체 이 주식의 매물 쌓기는 뭐여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공매도 4만 주 나온 거를 가지고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12월 19일 기준으로 공매도 비중 15.87%라고 그러죠. 그래서 와이소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이런 것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도 해주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현재 와이소에 대한 배당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니까 배당금 얼마 주는 거냐 일부에서는 250원이다 300원이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 1분기까지 쭉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서로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.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골고루 있는데 와이소의 어떤 주가의 위치들을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계속해서 와이소도 작년에 11,95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말이죠. 순간적으로 2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했죠. 바로 이 만 2,3천 원이 위치해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주가가 올라왔다가 조정 보였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직전 고점까지 갔던 이러한 모습.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또 급락을 했고요. 반등 주었다가 한 번 더 추락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.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저점도 순간적으로 깼던 이런 흐름에서 다시 한 번 이제 주가가 되반등 시도를 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. 같이 5G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늦은 거는 8,9월 달부터 이제 하락을 했었다면 이 종목은 그 전에 이미 고점을 6월 달에 찍고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죠.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하방을 잡아주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지난 그 12월 그러니까 이번 주초였었죠. 12월 달 월 초에 이 12,850원까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꼬리를 달아주면서 지난주에 이제 양봉이 제대로 된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이 12,850원에 대한 지지력은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.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움직임들 속에서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죠. 이 라인들이 크게 보면은 여기에 고점 여기에 저점 그리고 이쪽 라인들 속에서 이제 과연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한 번 더 밀려 내려올 것이냐. 아니면 돌파를 해주면서 안착해주고 이 14,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잘 안착이 돼준다면 1만 6,000원대를 1차 저항대로 그 2만원대를 향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해 주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되밀려 버린다면요. 한 번 더 밀려 내려오면서 이 1만 3,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되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14,500원 내외가 안착이 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밀려 내려오느냐.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이소는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그런 자리다. 이 큰 파고를 한 번 그래도 넘어섰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, 14,500원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공략. 만약에 그게 지지가 안 된다면 한 테프 내려와서 13,500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지력이 확보가 될 때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이 좋겠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포털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종목들 탑10 살펴봤고요.